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상담관에 나온 질문이나 또는 유튜브 영상 댓글에 달린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 풀이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좋은 사주를 타고났다거나 또는 안 좋은 사주를 타고났다거나 하는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인데요. 글쎄요. 보시는 불에 따라 풀이는 많이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주란 팔자가 음향이 고르고 오행이 다 있으되 고루 갖춰져 있으며 강량면에서 중화된 사주이면서 운이 받쳐주는 사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셔서 답을 올리긴 하지만 사람의 사주를 보고 좋은 사주네 나쁜 사주네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참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주라도 각자 선택이나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을 좋다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힘들게 고생한 후에 큰 인물이 되는 것을 좋게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기준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주란 사주 팔자의 오행이 두루 갖춰져 있어 먹을폭인 식상, 처복과 재물원에 해당하는 재성, 남편복과 직업운에 해당하는 관성, 공부나 문서 혹은 집을 의미하는 인성 등이 고루 발달하면서도 형충파이가 없고 약간 신약한데 대운이 모자란 부분을 받쳐주어 운이 잘 흘러간다면 좋은 사주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오행이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없는 경우 소위 파격이라고 하는 사주 또는 너무 신강하거나 신약한데 대운이 더욱 신강하거나 신약하게 만드는 경우는 다소 안 좋은 사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요즘은 백세 시대이니까 어렸을 때보다는 만련운이 좋은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주가 주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주라며 사람들이랑 늘 거리를 둔다고 하는데요. 이런 살도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신살로는 백호대살, 괴강살, 양인살을 들 수 있습니다. 살이란 죽인다는 뜻으로 죽는다는 뜻의 죽을사와는 달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흉살의 대부분은 살이라 이름하여 안 좋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좋은 것을 의미하는 귀인과는 대비되지만 그렇다고 살자 붙은 모든 흉살들이 이름처럼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살 중에서도 삼대악살이라 일컬어지는 백호대살, 양인살, 괴강살이나 관묘와 함께하는 과숙살, 재묘와 함께하는 코신살 같은 살들은 내가 아닌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살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멀리할 필요는 없고요. 직업을 통해서 즉 의사, 군인, 경찰, 검찰, 교도관 등의 직업을 가지면 남들보다 더욱 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형사를 검색하다 보면 잘하면 대박날 수도 있다는데 맞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형살이 대박이라기보다는 잘 맞고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표현이 더 잘 맞을 듯합니다. 우리가 쓰는 대박이라는 표현은 매우 놀랍거나 큰 재물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살이 대박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형살은 틀어진 것을 바로잡거나 남의 행동을 합법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니까 특수기술업종인 치료사, 경찰, 교도관 등의 직업을 가지면 내 성향과 잘 맞다고 봅니다. 또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남들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노는 것 같아도 성적이 잘 나오고 어떤 애들은 매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성적은 그저 그렇고 어른들이 말하기를 공부머리는 타고난다고 하는데 공부 잘하는 사주가 따로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공부와 관련한 사주학적 요인을 몇 가지 꼽는다면 우선 창의적인 사고력을 뜻하는 식상, 문과적인 재능을 뜻하는 인성, 나를 적당히 자제해 책상에 머물게 하는 관성이 있겠고 신설면에서는 문창규인이나 학당규인이 있으면 공부 능력이 더욱 발휘될 것입니다. 일간의 뿌리가 든든하면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런 식상, 인성, 관성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한 가지가 너무 많아 귀신이 되면 안 됩니다. 한창 공부할 시기에 재성이 와서 다른 곳에 관심을 두게 되면 공부를 등한시하게 되고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지만 모두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으니까 이왕이면 일찍 다른 소질을 발견해 밀어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질문은 사주가 그 사람의 운명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사주의 죽는 날도 나와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니요. 예측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주를 보고 어떤 성격인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은지 대충 짐작하고 말해주는 이유는 그 명주가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 말해줄 수 없는 이유는 수명에 대해서는 신의 영역이므로 정확한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행여 예측이 가능하다 해도 그런 얘기를 발설함으로 해서 당사자가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당황과 두려움으로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더러 죽는 날 죽는 시간까지 알려주는 어플이나 정확하게 짚어주는 상담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주로는 죽는 날을 예측할 수 없으며 예측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주나 신점을 보러 가면 여자가 없다 또는 배우자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결혼해도 이혼하고 재혼하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결혼하기 힘들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배우자 자리가 없는 사람은 없으며 배우자가 없다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주에서 배우자를 나타내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배우자 성이라고 해서 남성은 재성, 여성은 관성이 있으며 또 하나는 배우자 자리인 일지가 있습니다. 사주에 일지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배우자 자리가 없는 사람은 없겠지요. 다만 배우자 성이 없고 배우자 자리가 공망이거나 형충당하고 고진살이나 과숙살이 있으면 다소 결혼하기 힘들거나 결혼해도 이별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평생 혼자 사는 독신자 사주가 존재하나요? 그런 사주들은 배우자 성이 없나요? 인데요. 그렇습니다. 독신자 사주도 있죠. 신부님이나 수녀님 혹은 스님처럼 혼자 사는 독신자 사주도 존재합니다. 이런 사주도 배우자 자리는 물론 배우자 성이 있을 수 있고요. 천라 지망살이나 화개살이 있거나 특히 고신살이나 과숙살이 인성으로 있으면 혼자 지내게 됩니다. 관성이 발달한 비군인 스님이나 수녀님들은 자기 절제력이 매우 강해 수도원에서 계시기도 하며 재성이 발달한 신부님이나 스님은 규모가 큰 곳에 계시기도 합니다. 물론 특정 스님이나 신부님과 똑같은 사주를 지닌 분들이 많겠고 그분들이 혼자서 사시지는 않겠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진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